손정이를 아시나요? 손정이는 일본의 3위 통신사였던 소프트뱅크의 회장입니다. 과거 스마트폰이 상용화되기 전 손정이는 스마트폰의 가능성을 알고 소프트뱅크의 스마트폰 사업을 확충시킵니다. 이런 손정이의 발빠른 변화는 일본 소비자들에게 스마트폰은 소프트뱅크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대화된 스마트폰 시장 속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통신시장에서의 순위 상승을 소프트뱅크는 이뤄냈습니다. 스마트폰 사업을 먼저 보고 먼저 생각하며 먼저 뛰어들어 실행했기 때문이죠. 여기 우리나라의 3위 통신사 U플러스가 있습니다. 1996년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통신시장에서 3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내 통신시장은 포화상태이며 단순한 개인통신에서 벗어나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한 네트워크가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에서뿐만 아니라 지하철, 아파트 등에서도 디지털 컨텐츠를 접하는 시대인 것입니다. 현재 SKT와 KT, U플러스 모두 플랫폼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서로 눈치만 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이러한 플랫폼 사업들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제 U플러스는 소프트뱅크가 스마트폰 사업을 시도했던 것처럼 플랫폼 기반의 새로운 컨버전스 사업을 개척해야 합니다. 저희는 U플러스가 미러 디스플레이 사업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미러 디스플레이란 공공장소나 집안의 거울을 통하여 광고나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광고 방식보다 훨씬 더 인지율이 높은 효과를 보이는 방식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화장실에서 미러 디스플레이를 통해 광고를 본 사람들 중 78%가 미러 디스플레이가 주의를 끌어 보게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사업은 사람들이 어디를 가든지 볼 수 있는 거울들의 디스플레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미러 디스플레이는 U플러스라는 인식을 일상 속에서부터 깊게 심어주는 효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공공장소에서도 거울로 U플러스와 함께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도전은 U플러스가 통신을 넘어 일상 속으로 다가가게 해줄 것입니다. Always with you, U플러스